아 안녕하세요. 기도쌤. 저도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 저도 요즘에 엄청 많이 봤어요. 어떠세요? 영광들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셀럽들과 함께 영상도 찍는 거 봤습니다. 저같이 저랑 한 사람도 괜찮습니까? 아유 영광이죠 저도. 어떠세요? 아 근데 머리를 언제 감으셨죠? 아 저도 감으루감으루 하네. 아 오늘 머리 감겨주십니까? 네. 저 말고 이 친구가. 아 괜찮겠습니까? 머리 감기고. 괜찮습니다. 아 목장갑을 껴야 됩니다. 목장갑? 장갑이 있습니다. 고무장갑.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지금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안 좋은 얘기 안 했어요.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 같다고. 아 그렇습니다. 옛날에. 25년 전. 15년 전 일본. 기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좀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여기서 조금의 변화. 조금의 변화. 조금의 변화. 그리고 기우 선생님. 메이킹 두바이. 기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추천. 아 추천이요? 제가 그러면은 샴푸를 지금은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서.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아. 이끼마시오. 아. 아. 기우 선생님. 네. 지금은. 나는 셀팅이 안 되는 머리라서. 지금 너무 부끄러워. 커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눈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여기 앞머리 한 킨대. 앞이 안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배우는 게 없어야. 나는 텐션이 나어서. 너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한 자꾸만. 엄발란스대.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요. 왜 계속 한국말 잘한다고 시비고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어 좋아하니까. 제 머리 열심히 빨아드는데. 그래서 머리를 빨아놨다고 하는데. 세탁한 물도 아니고. 왜 계속. 두 달 안 감으셨대요. 두 달이요? 돈 더 받아야겠다. 그러니까요. 수고하셨네. 제가 나중에 다른 거 굿즈 나오면 선물로. 아 굿즈. 아 굿즈. 아 굿즈. 감사합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죠? 한국에 온 지. 2주 전에 일본을 갔어. 동료들과 샴페인코르 하고. 저 봤어요. 보셨습니까? 네. 고객님 댓글들 보니까. 맨날 설거지만 하다가. 설거지만 하다가. 이벤트 할 줄 모른다고. 맨날 소리로만 듣다가. 근데 유명 호스트 아니셨어요? 유명. 일본에서 5년동안은. 네. 지명을 못 박았어요. 아. 팔레 또까. 설거지 또까. 세차 또까. 그리고 하이힐을. 손질을 또까. 했습니다. 한국어만 있는데. 왜. 뭐다. 어려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세탁. 설거지. 설거지. 하이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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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다테크. 불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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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선생님은 군대 다녀왔습니까? 아 군대 다녀왔습니까? 정말요? 한국 남자는 멋있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한국 남자는 무서워합니다. 아 정말요? 근데 군대 다녀오니까. 군대 다녀오셨나요? 일본은 자위대라고. 가고 싶은 사람만 가니까. 아. 지원하는 사람만 가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갔다 오시는 거죠? 소대수 일본 사람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일본 사람 머리 해본 적은 있습니까? 벌써 성민인 것 같아요. 소대수가. 그래도. 처음으로 일본 아이돌 하는 겁니다. 일본 아이돌이요? 소대수. 한국에서 엄청 잘 나가고 계신 거죠? 의심하는 겁니까? 기우 쌤은. 안allyskin 아니. 아니요 니우 쌤은. 니우 쌤은. 여쭤문 looking up. 여쭤 물어볼 것 같군요. 여쭤문 물어볼 겁니다. 여쭤문 물어볼 거 같군요. 여쭤문 물어볼 겁니다. 여쭤문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죠. 여쭤 물어볼 건 뭡니까? 기우 쌤 이거 많이 밀어주십시오.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여쭤문을strat. 그렇습니다. 여쭤보러 보다. 유경이 다다음주에 일본 가지 않아? 진짜요? 오사카 갑니까? 도쿄 갑니까? 오사카. 아.. 추천해주세요. 추천. 오사카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알고는 도쿄 가부키. 도쿄가? 도쿄 추천해주세요. 도쿄 오면 우리 가게 오면 되니까. 제가 스루스루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지만은 제가 아 지인카로 DC. 아 제가 오빠가.. 뭐라고? 아니 아니. 아 오빠 아니냐고? 네. 오빠도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오빠.. 한국에서 오빠입니까? 아니 오빠.. 아 그래서 조금.. 저 안 가봐가지고.. 바스토.. 바스토 오빠.. 바스토 오빠와 다나카 또 이슈님. 다나카랑 같이 초대하겠습니다. 가서 뭐라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아 저기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 나왔어. 집에.. 일하라고.. 하면 다나카가 고무장갑 끼고 나오니까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호스트 오빠 영상을 봤거든요? 아そうですか? 롤란도 상대 봤습니까? 모르겠어. 저희 롤을 모델이니까. 아 진짜? 죄송한데.. 코에 대해 너무 가지러웠어. 너무 가지러웠어. 아 네네네. 저 놀이 송사인 줄 알았잖아요. 도와줘가지고. 지금 다나카한테 너무 푹푹 빠졌어. 일을 안 하고. 술 막 천만 원씩 하는데. 수업 됐어. 그거는 뭐.. 지금 엿점 물어보고 있잖아요. 엿점 물어보고 계신데.. 1년에 천만 원 보는데 하루에 천만 원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 1년 천만 원이요? 처음부터 천만 원짜리 먹으면 버릇이 나빠지니까 다 버릇. 다 버릇. 좋으면 하이버릇도 가. 하이버릇도 가. 하이버릇도 가. 다릅니다. 다나카가 해주는 하이버릇은 주문이 오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만 이름이가? 유덩입니다. 이경구사가 하이버릇도 주문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경구사 드시는 하이버릇도 맛있게 주문 걸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시구다레. 오이시구다레. 뭐해? 뭐해? 기은. 이경구사는 왜 이러는 걸어봐요? 뭐해? 뭐해? 이거.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애청구사입니다. 구독자입니다. 아리가또. 이 핸드폰 지금 있으니. 핸드폰? 구독했는지 보려고요. 빨리. 감독상. 확인해. 구독했어. 구독 안 했어. 이제 하려고요. 이제. 이제 할 거야? 하이버릇도 먹고 싶습니다. 구독해야 한 사람들로 내가 하이버릇도 주거든. 그래도 두 달 동안은 안 감은 내 머리. 열심히 세탁물처럼 빨아줬으니까 하이버릇 한 잔 내가 맛있게 오이시구다레 해서 줄게. 감사합니다. 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우 쪽 빠져버려. 지금. 사막합. 근데 현바닥을 안 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한데. 아 현바닥이 그치. 현바닥 친구들이 뭐를 하면 어떻게. 버릴 거예요. 뭐여지 마세요. 아예. 현바닥 다시 내밀어. 그걸로 다른 사람 안 할 거지? 어 버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 진짜 버릴 거예요. 아 버릴 거면 놔줘. 아 네. 거기 기우쌤 쓰던 거야? 네. 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갈래. 기우쌤 핫하잖아. 세라부잖아. 나보다 구독자 많으니까. 뭐 또 뭐 또. 뭐 또 뭐 또. 기우쌤. 기우쌤. 쥐드라고는 알아요? 쥐드라고는 나 너무 좋아해. 이듬해주려고. 꽃 피는 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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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애정자구나. 고쳐줘서 고마워. 아 혁크 씨. 나랑가 K-POP 메대리 중이었어? 듣고 싶은 노래 있어? 어. 필마이리듬. 아 필마이리듬은. 필마이리듬은. 필마이리듬. 동그 자크가. 동그 자크가. 중요한데. 지금 나 손 못 쓰니까. 네. 이 영상에. 나랑 같이. 파트너 해줄 수 있어? 어. 제가 손 해드릴게요. 동그 자크 알아?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오우와. 트오. 슈이. 마지막이야. 고춧가루를 낳아야. 덕죽군도 크게 터뜨려. 수고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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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이쁘. 어. 너무 이쁘는 이쁘는 그림이 나왔어. 고춧가루를 날려버렸다. 제대로 날려버렸어. 고춧가루를 날려버렸어. 아 내가 안 되겠다. 너무 잘해줬어. 내가 아는 방금 아깐에서. 고춧가루 조금 보내줄게. 다나가 콜라보 했어. 지금 방앗간이랑. 아 확 당기는구나. 한국사람들이 주변에서 당길대 당기라고. 나 기우쌤이랑도 콜라보. 어떤거 하면 재미있을까? 머리 빨랫도 있는거 같은거. 너무 좋다. 머리 안 감은 사람들. 아 이치. 아리가또. 이젠 몇번 해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뒷면으로 얼굴 타닥타닥. 타닥타닥. 앞으로 프론트. 프론트로. 앞으로 타닥타닥. 수고하시네. 방향도 헷갈리면 안돼. 여기 여기. 방향도 헷갈리면 안돼. 약간 하이신거 같은데. 상관이야. 미안해. 배끗해 배끗해. 배끗해요? 커튼은 이정도로 하고. 스타일링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서울대스가. 지금도 너무 좋아. 근데 다나가의 자신감은. 붕그 붕그 떠있는 머리거든요.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뿌려야지. 어 난 스프레이 두통 뿌려. 이렇게만큼 참으면 돼요. 얼마나 뿌릴거 같지 않아. 다나가사 한국에서 별명도 있던데. 아 꼬츠미나무. 사람들이 나는 꼬츠미나무 하면 왜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붕그우미나. 아 꼬츠미나무. 김쌤보다 너무 잘생겼어. 꼬츠미나무야. 내가 부끄러운 얘기 했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떤 컨텐츠 하고 있어? 이 경우. 일상은. 그러면 오사카 가면 꼭 그거 해. 호스트바 경험은. 간접 체험 해줄 수 있어요? 어 해줄게.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여성분들의. 그무가 희망을 이루어 주는 곳이야. 수영을 시키면 좀 더 희망을. 그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어. 어떤 곳이 시킬 거야? 아 수영을. 오늘 다나카가 사준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유경 그 상가가. 주문한 거 뭐 공. 네.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로. 어 얼마에요? 어떤 순위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 편 왔으니까 제 편 어느 느낌으로. 네 제 편 제 편. 희비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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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양아치 사키. 아 선생님 괜찮아요? 돈이 없어요. 수도 있어. 얼마 있어. 30만원. 30만원 맞춰줄게 내가. 아 진짜요? 아 희비키말고 이놈의 시키 있거든. 이놈의 시키. 희비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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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습니다 이 교사. 여기 계산소. 근데 50만원 나왔는데. 이 이놈의 시키. 소우 됐어. 그래서 이놈의 시키. 아 그렇구나. 30만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놈의 시키. 다 마시고 나서 무슨 소리야? 탈보로. 아 즐거웠습니다 고객님은. 고객님 감사합니다. 카드. 카드 주십시오. 즐거운 일본 여행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 지금은 바빴소 이마는. 예 끌어 해. 저번에 끌어 해. 아 이런 곳이구나. 소우 됐어 소우 됐어. 아 누구 다나가 편입니까? 아 이따가 다 찍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가게. 아 이렇게 난리가 났죠. 혹시 어떤 셀럽 연예인 왔을 때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아 없는 것 같아요. 아 한 번 더 이렇게. 펭수. 펭수 내 라이벌. 내 라이벌. 라이벌이요? 아 헷갈렸다. 펭현숙. 제 양글 아크. 오셨습니까? 네. 진짜요? 단발머리 처음으로 그렸어요. 멋있다. 다나가 이렇게 멋있으면 안 되는데. 걱정됩니다. 노래를 불렀 것 같은데? 네. 꽃 가르르 나야. 폭죽을 더 크게 부트려. 이리요. 스코이데스네. 나 내일 내일 대학교 축제 행사 있는데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뻥글뻥글 넣어줘야 돼. 뻥글뻥글. 뻥글뻥글 넣어줘야 나랑 자식 너무 가. 뻥글뻥글 하니까. 오 진짜 멋있다 다나가. 이제 망한 머리 채널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되게 닮은 개그맨 분이 있어요. 어떤 게 그 담에? 처음에 김경우. 난 너무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가. 사귀고 싶어하는 연예인이. 김우. 나 몰라. 패밀리. 김우경욱. 되게 팬이신갑다. 아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는 영광들. 닮았다고 하면. 옛날에 핫쇼도 보러 갔었거든요. 핫쇼. 뭐라고 했어? 실수한 거라고. 왜 그런 거를 걱정하셨어요? 농담을. 언젠가는 다시 할 거라 믿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로. 이 머리를 내가 했다니. 아까 머리보다 훨씬 나아. 영광입니다. 아 스구이데스네. 스구이데스까? 사귀고 싶습니까? 아 아니야. 마가 머리를 가겠다. 오와리 끝 끝 끝 끝입니까? 엔도데스까? 네 더 가고 싶은데 혹시 있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 다행이다. 얼굴 한 번 털고. 네. 멋지죠 근데 막두기 구분 잘 하시네요. 아 그럼요. 아 이거 사람들이 찾아줄 것 같은데 이거? 켜 한 번. 네. 응.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냐고 제가 여쭤 물어봐도 됩니까? 네 여쭤 물어봐도 돼요? 아 끝났습니다. 네. 너무 이쁘다. 기우 쌤은 헛것이 지금은 너무 괜찮지만은 경구체적으로 힘들거나 급전은 급전은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저도 할 수 있어요. 제 막내로 제가. 남방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오오오. 서류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기우 쌤 오면은 1년에 한 1,200만 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오오. 200만 원 같은 거. 아 다락카이 완성 끝. 아 너무 고맙고. 감사해. 어. 아 기우 쌤은. 죄송하네요. 나니까. 난 마음에 드는데. 애레빼를 터뜨리 헤헨.